이게 그 소똥이 아닌 것 같은데, 이거. 이게 소똥 아니야. 뭐예요? 뭐예요? 소똥이에요. 이렇게 거칠 일이 없어, 소똥이. 소똥이 이렇게 거칠지는 않거든. 이게 거칠 똥이에요? 이거 봐야겠다. 딴 똥인가 보다. 소끼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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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끼리가 없어서 다니지 않을까요, 그래도? 가사가 또 있네, 진짜. 어? 엘리펜 콧프리. 발자국. 발자국? 우와. 코끼리 발자국. 코끼리 발자국. 코끼리 발자국. 우와. 오늘 한 달 정도 됐대요. 발자국이요? 아, 두 개 들어봐. 그게 더 나왔나. 화장실 나왔나? 한 번. 화장실. 코끼리 발자국. 지은아. 네. 너는 코끼리 발자국만 찾아다녀. 화장실이야. 이게 네 화장실이야. 어, 이거 괜찮다. 네, 화장실. 발자국 하나만 2회용 쓸 수 있어. 아, 알겠습니다. 석도 있다. 도청기는 있는 거 아니야, 이런 거? 이거 봐봐. 코끼리가 여기 지금 올라간 거네. 계단을 만들어 놨어. 코끼리가 발자국. 이거 봐. 달고 올라갔어. 대박. 네팔. 얼마나 큰 거야. 발자국이 그만하면. 네팔. 네팔을 대표하는 3대 야생동물. 이른바 네팔 빅스리. 코끼리. 코뿔소. 그리고 맹갈호랑이. 그 중 가장 위협적인 야생코끼리는. 사람은 물론 민가까지 닥치는 대로 밟아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내기도 합니다. 밤에 이렇게 막 불 피워놓으면 어떤 동물이 막 공격하는 것도 있어요. 밤에 불 피우면은. 아, 그럼 무조건 피워야 되네. 아, 불을 피워도 코끼리는. 와요? 진짜 물 갖고 와서 뿌려서 끄면은. 그거 찍으면. 대박이다. 아, 진짜 그거. 무서운 기사 계속. 그래서 거치를 해놔야겠네. 언젠간 물 먹으러 올 거야. 코끼리도. 저기서 하루 저녁 잡아야겠다. 저 나무 위에서. 저 나무 위에서이라든가 해갖고 하루 저녁 잡아야겠어요. 진짜 볼 수 있나. 볼 수는 있을 거 아니야, 밤에. 물이 지금 여기밖에 없다고. 물 먹으러 오니까 이 근처에서 잡아야겠다. 날렵하는 철이랑. 자고 오라고? 깜짝 놀랐다 지금 정철이. 깜짝 놀랐어. 잠깐 손 잠자고 있었는데. 날렵한 정철이랑. 급제 오셨는데. 급제. 자야겠어. 물 먹으러 오겠네. learning *** 나이너가 뭐해? 다 이거? 라이너 코뿔소요? 코뿔소 발자국이란다 코뿔소 발자국이란다 발톱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이렇게 하나 코뿔소 힘있게 팔아 코뿔소 발자국 이렇게 되어있구나 하나 둘 셋 넷 파스테가 머리만 하네 파스테가 머리만 하네 야, 너무 좋아 이렇게 이렇게 보러가 우리의 이미지 두 분거? 네, 딱 해 진짜인가...? 에이 이거 오줌이에요? 호랑이 오줌? 호랑이 오줌 사가지고 너무 잘 샀는데 아주 맛있어